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호재란 호재는 다 갔다가 쓰는구나 근데 또 반대로 그런 걱정도 들어요 이제 남은 호재가 더 땡겼을 게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조정과 상승의 변곡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일어났던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쭉 이렇게 연결 연결해 보니까 뭔가 또 조금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알고리즘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먼저 맨해튼으로 가겠습니다 어느덧 탐욕이 가득 찬 구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거 요즘 많이 보실 것 같아요 CNN에서 나오는 피어 앤 그리드 지수라고 하죠 이거 그냥 구글에다가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딱 치시면 바로 나오는 건데 한국말로는 어떤 분들은 공탐지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공포냐 탐욕이냐 지금 어느덧 탐욕이 그득그득한 82까지 올라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아졌구나 이럴 때 살짝은 분할 매도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지표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역사적으로 좀 그래 왔으니까요 아래쪽이 이제 공탐지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도 고점에 다다랐고 이게 뭐 충분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일부 덜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많은 분들이 좀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그래 왔대요 나스닥이 어느덧 8주 연속 상승했잖아요 그 이후에 평균적으로 한 한 달 정도는 조정기간이 좀 있었다 물론 지금 뭐 무조건 한 달 동안 조정이 올 겁니다 주식을 줄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이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다가 또 좋은 구실도 하나 생겼죠 연준이 추가 긴축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VMC 발표되고 나서 원래 여기가 이제 금리 최상단이겠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뒤통수를 살짝 이렇게 때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더 있을 거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될지 이 사람들을 믿어야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조정이 나오기에 딱 좋은 구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명분이 좀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일단은 뭐 최근에 계속 주거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거비 역시 이제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곧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미시간대에서 지난주 말에 발표했던 소비심리라든지 기대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보면 아 시장이 이제 연준의 금리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뭐 한 번 올라가든 뭐 한두 번 올라가든 그리고 뭐 솔직히 한두 번 올릴 배경도 명분도 없는데 뭐 올려봤자 최소 한 번이지 않을까 뭐 이 정도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 0.25 더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이미 높은데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는 그런 시선이 시장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금리보다 과연 그 고금리를 지금 경기가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가 소비심리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이 자체가 그러니까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골디락스 골디락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물가 뭐 그 다음에 고용 금리 이제는 경기 이렇게 이어지는 그 흐름에서 이제 앞쪽에 있는 거는 다 이제 겪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경기라는 말씀을 꼭 첫 번째 포인트로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 보면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죠 금리를 10개월 만에 인하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뭐 두 이슈를 바로 연결짓기는 어렵겠지만 미국이 이제 금리를 동결하자마자 중국이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이 금리를 인하한 배경은 누가 뭐래도 중국이 지금 많이 힘듭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들으시죠 특히나 중국의 청년 실업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대요 16에서 24세의 실업률이 저렇게까지 쭉쭉 올라오고 있는 걸 보면 중국도 좀 불안불안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크 차이나 그러니까 차이나가 피크에 성장률 피크에 도달했다라는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경기에 대한 부양책의 첫 스타트, 첫 신호탄을 끊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에 묘하게 또 이 일이 일어나서 좀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죠 미중 고위급 회담 그렇지만 되게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은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중을 갑작스럽게 한 것도 저는 좀 굉장히 특이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친강이랑 외교부장이라는 본인과 이 서열이 맞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또 시진핑 주석의 예방을 요청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그걸 받아들였다 아니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두 쪽에서 미국과 중국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싸우는 듯한 모션을 취하기는 했습니다만 분명히 뭔가 한두 번쯤은 얘기해야 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지금까지 뭐 당장 대만이라든지 반도체 문제를 여기서 한두 번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건 제쳐놓더라도 다른 것들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이고요 그게 아마 이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시작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치만 리쇼어링 그러니까 탈세계화라는 관점에서 탈세계화라고 부르기엔 좀 애매한 게 어쨌든 동맹국들끼리 프렌드쇼어링이 맞잖아요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친한 국가들끼리 좀 더 친하게 지내자 라고 하면서 각자 무역을 전담했던 라인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는 과정인데 그 한쪽은 미국이 주도하고 한쪽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들이 어떤 쪽을 좀 더 주력할 것인지 어떤 쪽에 인프라 투자를 더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중국 입장에서도 금리도 이제 인하했고 다시 본인들의 프렌즈들을 모아서 리쇼어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이 자꾸 견제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둘이 대화하기가 딱 좋았던 그런 타이밍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 역시 경기 반등을 위한 또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이슈도 그래서 연결이 좀 되지 않나 싶어요 워렌 버핏 CEO가 일본 상사주를 또 샀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2023년 초반에 이 5대 상사주를 많이 늘려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일본 증시가 거의 뭐 하늘로 솟구쳐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투자자인 워렌 버핏 CEO가 일본 주식을 더 샀다라는 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직 일본 상사주는 저렴하다 혹은 할 일이 많다라는 해석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도 그럴 것이 항상 원래 세계가 그렇대요 이렇게 다 같이 친하게 지내서 위아더월드 했다가 한 번쯤은 이렇게 좀 흩어졌다가 세계화 탈세계화 세계화 탈세계화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계속 인프라 투자가 되고 그 안에서 리쇼어링 계속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가장 먼저 바쁘게 움직였던 회사들이 상사들이랍니다 특히나 일본 상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프렌즈 쇼어링의 핵심이다 보니까 미국 사람인 워렌 버핏 CEO의 관점에서는 일본 상사들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추가 투자를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건설이 좀 부진하다 당연히 건설 경기 좋을 수가 없죠 고금리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건설 투자 안에서는 주거용은 감소하지만 비주거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 리쇼어링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증시가 좀 빠질 때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잘 버티고 있고요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시장은 경기라는 하나의 담론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 것도 경기 그리고 미중 간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도 각자의 경기 부양책을 조금 더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이 일본 상사주를 매입한 것 역시 그 안에서 일본 상사들이 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결국 경기가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다 인프라 관련 주는 앞으로도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제 여의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많은 얘기를 제가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올라가려면 테크주 중심의 상승으로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종목군들의 확산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안에서 물론 우리나라도 반도체와 2차전지 투톱이 시장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것은 당연히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수혜를 많이 받던 것도 당연히 사실이고요 그런데 결국 이 IT와 2차전지가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데는 물론 지금 잘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반도체는 지금 전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대감이 큰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만약에 미국과 중국 중에 이 프렌즈 쇼어링의 관점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뭐 미국 쪽으로 줄을 서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IRA 수혜도 받을 수 있고 미국 쪽의 공장을 계속 지을 것이고 지금도 실제로 빨리 더 빨리 짓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관통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상승세가 함께 시너지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정에너지 쪽에서도 아마 수혜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아직까지 안 나와서 좀 아쉬운데 대신에 전력 인프라가 또 엄청난 미국 향 수혜를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KB 증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공장 건설이 이렇게 늘어날 때 한국의 자본제 수출이 뒤따라서 급증을 하더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경기 민감주를 좀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결국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산업재화 소재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건설주, 조선주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키 맞추기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런 담론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 한번 지어보도록 하죠 재건은 재건인데 그 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경기 민감주 반등을 다 그냥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엮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어떤 기업들이 얼마나 수출을 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데 그냥 시장이 움직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재건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만 우크라이나 재건보다 오히려 미국의 인프라 재건이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를 이끄는 모멘텀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